이거는 클래식 로고 포시백 브라운 색상 가방입니다. 14K 골드 컬러의 클래식 로고 장식이 이렇게 있고 그 고급 짐에 한 수 더 했던 게 이 스티치 포인트, 제가 진짜 스티치 포인트를 좋아하나 봐요. 여기를 열면 이렇게 앞에 주머니가 있어요. 활용성이랑 고급 짐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그런 감성으로 디자인된 가방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매줘도 됩니다. 이렇게 한쪽 어깨에 숄더로 착용을 해줘도 되게 예쁜 제품입니다.